네이버에서 AP투자연구소를 검색하시고 홈페이지로 들어오세요. 김용재 소장이 매일매일 실시간으로 추천 종목과 시황 분석을 진행하며 장 마감 후 결산 내역도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습니다. 주식이 어렵고 종목 찾기가 힘든 분들을 위해 무료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AP투자연구소 장동현 전략 팀장입니다. 오늘 함께 살펴볼 종목은 대주전자재료 되겠고요. 대주전자재료 코드번호 06878600이 되겠습니다. 현재 시점은 2021년 7월 1일 4시 46분을 지나가고 있는 시점이 되겠고요. 우리나라 증시 오늘 조금 많이 어려웠습니다. 전체적으로 외국인 기관들의 외도세가 대형주 위주로 코스피 위주로 나가면서 전체적으로 조금 장이 어려웠으나 중소용주 시장이었다. 오늘 외인 기관이 중소용주 종목들을 많이 사줬고요. 그리고 선물 지수가 조금 떨어지면서 대형주 위주로의 수급이 조금 차단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대주전자재료 조금 오랜만에 가지고 왔는데요. 대주전자재료 처음 보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간략하게 소개하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주전자재료는 전자재료죠. LCD, 노트북, TV, 반도체에 모두 들어가고 있는 그런 소재 재료를 만들고 있는 회사가 되겠고요. 일단 시가총액은 7,417억 외국인 보유주 비중 7.92% 되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그리고 LED 형광체 사업부도 지금 현재 있는데요. 이 LED 형광체 사업부가 LG화학 형광체 사업부를 인수를 하여서 지금 현재 세계 2위의 생산 능력을 확보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기차에 들어가고 있는 실리콘 음극제 2차전지 실리콘 음극제 이렇게 있는데요. 예전에 흑연으로 썼는데 실리콘으로 바뀌게 되면서 전체적으로 주행거리도 늘어나고요. 짧게 충전해서 오래 쓸 수 있는 그런 전기차의 효율을 높일 수 있는 그런 소재를 개발을 했죠. 그래서 이제 향후 실리콘 음극화 물질을 공격적인 증서를 감안한다고 한다면 매출 비중은 꾸준하게 증가할 것이다. 이렇게 좀 보고 있고 요번 년 이제 2021년 12월 날을 마지막으로 이제 보시면은 전체적으로 매출이 2배에서 3배 정도 이렇게 좀 뛰었거든요. 영업이익도 잘 나오고 있고 그래서 굉장히 큰 폭으로 성장하는 그런 기업이 되겠다. 자본총계 보시면은 자본총계가 2020년 12월까지는 이제 한 800억 수준으로 됐는데 이제는 자본총계가 이제 1000억 정도에 대한 그런 수준으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본격적인 성장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기 보시면은 전자기기 대주전자재료 치시고 들어가시면은 여러가지 좀 좋은 뉴스들 많이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추가적으로 조금 관심 있으신 분들은 들어가셔가지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LG에너지솔루션 경영권 인수 가능성도 좀 있어요. 그래서 추가적으로 조금 더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LG에너지솔루션 배터리 만드는 곳이죠. 그래서 추가적으로 조금 상승 모멘텀 가질 수 있겠고요. 그리고 얼마 전에는 조금 상여금 지급을 했나 봐요. 그래서 직원들이 굉장히 좀 좋아할 것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주가는 지금 계속적으로 위 고점에서 행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거래량이 줄어들고 있고 행보를 하고 있다라는 것은 파는 물량이 아니죠. 파는 물량은 극소수다. 매집을 하고 있다. 그렇게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매집이 어느 정도 끝난다라고 한다면은 전고점 가격인 5만원을 뚫고 이렇게 위로 올라가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 매집이 길면 길수록 상승폭도 굉장히 크다라는 거 조금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요. 저희 AP투자연구소에서 AP투자연구소에서 매일매일 무료 추천 종목 드리고 있고요. 거기서 이제 AP투자 테마주 검색기를 개발을 하여서 무료로 드리고 있습니다. 주식을 처음 접해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 그리고 주식 포트폴리오에 경향이 쏠리는 분들 그리고 테마주 리스트를 한 눈에 보고 싶으신 분들은 들어오셔서 설치하시면 조금 성공 투자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도와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종목이 좀 필요하신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그러면 저희 홈페이지 들어오셔서 오셔가지고 AP투자연구소 카톡친구의 혜택을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렇게 세 종목 나갔죠. 수성이노베이션, 제일바이오, 삼성모터스 나갔는데 수성이노베이션은 14.62% 이렇게 드렸고요. 그리고 제일바이오 11.11%까지 수익을 놔드릴 수가 있었습니다. 이런 종목을 한번 잡아보셔가지고 성공 투자하실 수 있도록 도움 좀 드려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